2024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관총에서 은메달을 딴 김혜지 선수가 조금 전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김 선수는 오늘 오전 11시 1분쯤 전북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갑자기 경련과 함께 쓰러졌는데요. 임실군청 측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 관계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 김 선수는 현장에서 10여 분 만에 의식을 회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임실군정 측은 김 선수가 평소 지병은 없었으며 장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발생한 상황 같다고 전했습니다. 김 선수는 오늘 오전 11시 1시에서 발표했습니다.